제 26회 하이원, 서울 가요 대상 본상 축하드립니다, 트와이스 네, 트와이스 축하드립니다 지난해 셀업으로 전국의 샤샤샤 신드름을 일으켰습니다 이어 밤에 된 티티, 역시 귀여운 가사, 중독성 있는 멜로디로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자, 오늘 이 티티 안무, 제대로고 너무해, 너무해 자,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트와이스 분들 수상 소감 부탁드립니다 다시 인사! 하나, 둘, 셋! 원이너, 밀리언! 안녕하세요, 트와이스입니다 저희가 서가대 처음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이렇게 멋진 상 두 개나 오늘 아까 퍼포먼스 상도 받고 오늘 이렇게 본상도 받게 돼서 너무 기쁘고 정말 행복한 것 같아요 2016년, 너무 큰 사랑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큰 사랑 준 원스, 너무 사랑합니다 저희 JYP 회사 식구분들, 박진영 PD님, 정욱 사장님, 조혜성 부사장님, 병상봉 부사장님, 표정록 부사장님, 그리고 저희 트와이스 TF팀,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소심 잃지 않고 더 열심히 하는 트와이스 되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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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